자 그래서 계속 중요하다고 하는 게 상수도에서는 수량과 수질과 수압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어떤 처리 시설의 크기나 광고 크기를 만들 때는 수량이 기준이라고 했죠. 수량을 측면에서 이제 기본사항을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가장 이제 먼저 요거 볼게요. 계획 목표 논도 상수도의 계획 목표 논도는 15년도에서 20년이에요.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하수도는 20년이에요. 요게 두 가지가 이제 문제 잘 나오는 거거든요. 상수도의 계획 경조 15에서 20년. 요게 뭐냐면요. 우리가 상수도 시설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되잖아요. 상수도 계획을 하게 되면 올해만 쓰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이게 엄청 큰데. 그러니까 올해만 보고 내년만 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수도를 한번 지어놓으면 몇 년 뒤까지 쓸 거냐. 그게 계획 목표 논도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지으면 상수도를 15년에서 20년 동안은 사용한다고 보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건설을 하고. 그러면은요. 아까 우리 기준이 되는 게 뭐였어요. 급수량이 기준이었잖아요. 양은 항상. 그러면 이 급수량은 뭘 가지고 만드냐.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쓸지 사용 수량을 알아야 물을 얼마나 공급할지 알겠죠. 그죠. 근데 이게 현재의 사용 수량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뒤? 20년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뭘 따져야 될까요. 어떤 지역에 공급을 할까. 요게 계획 급수 구역이에요. 우리가 물을 공급할 지역이 계획 급수 구역이고요. 요쪽에 안에 인구가 얼마나 살까. 그 다음에 이 인구 중에서 일부는 또 너무 산골에 살면은 이게 식수가 공급이 안 되고 그냥 자력으로 사실 거고 웬만하면 이제 상수도가 깔렸을 때 그 상수도를 이용하는 인구. 그걸 우리가 뭐냐면은 급수 인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만의 인구가 얼마만의 물을 사용을 할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몇 년 뒤? 지금이 아니에요. 20년 뒤에. 그러려고 하면 지금 인구랑 20년 뒤 인구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0년 뒤에 인구가 얼마나 있을지 요것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년 뒤에 그 계획한 계획 연도 안에 급수 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획 급수 구역이 얼마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상수도를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알게 되면은 20년 뒤에 우리가 물을 얼마나 사용할지를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 이 정도의 물은 우리가 급수를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계획 급수량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취수 얼마나 할지 그 다음에 시설 얼마나 만들지 그런 게 이제 잡히겠죠. 그래서 뭐가 기준이 된다? 수량의 기준은 급수량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급수량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급수고요. 그 다음에 급수 인구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 지역이 급수 지역이다. 그럼 여기 사는 인구가 만약에 10만명이다. 그러면 이 10만명이 급수 인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10만명 중에 예를 들어서 1만명은 상수도 이용 안 한다고 볼게요.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너무 상골에 살아서 이제 물을 이렇게 수도꼭지 틀어서 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이 급수 구역 내 인구의 지금 보급률이 얼마냐. 그러면은 이제 상수도 보급률이 전체 인구 10만명 중에 지금 10만에서 얼마. 1만명 뺀 그죠? 얼마. 10만 중에 10백이라면은 9잖아요. 그러면은 0.9만큼 전체인지 10만명 중에 여기에 90%만큼만 식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상수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보급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수도를 얼마나 이제 이용을 하는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급률을 이제 꼽혀서 그냥 이제 이 안에 인구에다가 보급률을 꼽혀서 계획급수를 인구를 결정하게 되면은 이제 하루에 1명이 이용할 수 있는 물 사용량이 이제 통계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원단이라 그래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1명이 얼마만큼의 물을 사용을 하냐 혹은 얼마만큼의 뭐 오염물질을 내놓냐 이걸 전부 다 우리가 원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분모가 이제 하루에 1명 기준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하루에 1명이 예를 들어서 물을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300리터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1명이 물을 300리터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인구 곱하면 하루에 이 지역에 물 얼마나 필요한지 수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용 수량을 가지고 이제 계획급수량을 설정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문해볼까요? lawn. 함께 왓자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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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